리새우 빈말이구나. 아니야, 자기야. 내가 봤을 땐 자기 살 좀 짜야지 진짜로. 진짜? 응. 어디야? 어... 아 짜잖아. 어떡하지? 애교 하나 보여줘. 애교? 응 진짜 목 따 버리고 싶다 아 짜증나 또 뭐 해줄까 또 뭐 해줄까 진짜 멋있는 춤 한 번 춰줘 자기야 어떤 춤 좋아해? 나 팝핀 좋아해 팝 팝 팝 팝 자기야 팝 푸 러브 더 멋있게 춤을 해 어 잘 추긴 잘 추는 근데 내가 자기가 개인기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아 개인기? 자기 허지훈 선배님 좋아해? 응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린라이프 아 진짜 정말 똑같다 근데 괜찮지 자기야 어때 기분이 좀 풀려? 나는 자기한테 몇 점짜리 남자친구야? 음 몇 점짜리 남자친구 빨리 말해줘 궁금하단 말이야 20점? 우리 헤어지자 응? 나 지금은 안 끝났어 곱하기 10 100점 200점 우리 집 라면인데 라면 먹자 라면? 응 계연도 넣어줘 당연하지 빨리 같이 자기야 빨리 같이 자기야 너무 좋아 아 하하 아